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있고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고 생기려면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 됐다 이렇게 지음받은 것은 우주 만물 중에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밖에 그거를 이런 인간을 짐승하고 갔다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사람이 죽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인간하고 짐승은 우리 어머니 쓰는 영어로 네베르가 틀려 짐승은 죽으면 뭐예요? 끝이야 끝! 돼지는 살아있으면 돼지고 죽으면 돼지고기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왜? 짐승 속에는 뭐가 없으니까 생기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소는 죽으면 뭐예요? 끝이야 끝이야 그냥 소고기로 끝나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사람 고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동물은 그냥 몸만 가지고 살아 몸만? 몸만 가지고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이건 다른 동물이고 인간은 몸도 있고 뭐도 있어? 영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뭐예요?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야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빠져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숨을 안 쉰다 맥이 안 뛴다 뇌파가 멎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하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알맹이요 육신은 껍데기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야 다 그렇게 알맹이와 껍데기로 돼 있어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그 알맹이를 본질이라고 그래 뭐라 구른다고? 본질 이 껍데기를 현상이라 구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말 중에도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좋다 그치? 몸은 뭐고? 현상이고 마음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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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콩도 봐봐 콩 콩도 그 콩 깍지가 있죠 그 깍지 그게 뭐예요? 현상 그 콩 알맹이 그게 본질 그렇지 그러니까 그 콩 깍지가 있다가 뭐가 연글면 알이 연글면 깍지는 노랗게 해서 확 비틀어져지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깍지는 뭐해? 태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콩 알맹이만 먹지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계속 이렇게 늙어간다는 게 결국 되돌리면 뭐 한다는 얘기요 영혼이 익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 겉사람은 날로 후폐하나? 후폐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늙어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그렇지 속사람은 누구요? 영혼 영혼은 새로워진다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성숙되면 껍데기는 다 이미 뭐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것이 딱 죽으면 그 안에서 뭐가 탁 나와? 영혼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영혼이 익어가지고 완숙돼서 할렐루야 이게 교회당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당 건물은 뭐요? 현상 껍데기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은 본질 알맹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저건 필요 없다 그걸 무교회주의라 그래 무교회주의 그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는데 그나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콩깍지는 나중에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렇다고 콩도 연글기 전에 비틀어버리면 콩도 죽어 하고 나는 비유를 해도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콩깍지가 콩이 연글고 난 다음에 필요 없지 연글기도 전에 비틀면 안 되듯이 사람의 몸뚱아리도 이거 나중에는 육신이 뭐해 이거 썩을 육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도 썩을 놈 썩을 놈 그러잖아 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나중에 다 뭐할 놈이니까 이게 썩을 것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썩기는 썩는데 알맹이는 익혀놓고 썩어야지 익지도 않고 썩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마찬가지요 이 교회당도 언젠가는 이거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이게 다 불타서 불타서 없어지든 폐허돼서 없어지든 저건 다 없어져 그 안에 여러분은 연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연글을 때까지 저것도 뭐하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동물은 몸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고 그러죠 그러면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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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만 있어 신은 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봐요 짐승 동물은 뭐만 있고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고 신은 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봐요 내가 그냥 혼자 이것도 내가 혼자 연구를 해본 거예요 동물은 여기서 여기서 스컷이고 여기에 앙컷이 있으면은 몸과 몸만 붙어 이렇게 이 몸과 몸이 붙을 때 발생되는 전기를 찌릿찌릿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람은 몸과 몸이 그다음에 영혼과 영혼이 두 가닥이 붙어야 돼 이렇게 인간은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마음과 마음이 영혼이 먼저 붙고 몸이 다음부터 그래서 여기서 붙는 전기를 뭐라고 그랬죠 찌릿찌릿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것을 붙는 전기로 뭐냐면 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찡 그런데 신은 뭐만 있어? 영만 있어 그러니까 신이 사랑할 때는 찡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찡 사랑하는 거야 짐승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찌릿찌릿 사랑해 인간만 찡과 찌릿찌릿이 두 가닥이 붙어 사는 거야 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지구상에 나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 몰라 그냥 내가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닥이 붙어서 찡이 생겨서 그 찡을 발전해가지고 찌릿찌릿을 붙여놓은 것을 합궁이라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뭐가 꺼져? 이 찡이 꺼져 이 찡이 그래서 찡은 꺼지고 뭐만 붙어? 찌릿찌릿 이게 찌릿찌릿만 붙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찡이 이게 붙으면 꺼지면 이게 그냥 꺼지면 있어야지 이게 딴 데 가서 붙어버려 이게 이게 딴 데 가서 그런데 대개 이걸 딴 데다 붙일 때 남자가 먼저 붙여 대개 보면 여자보다 그래서 남자가 딴 여자하고 붙여놔가지고 들켰어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를 욕을 해 그때 쓰는 욕을 보면 저리 가이 개 같은 놈아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욕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왜? 걔는 뭐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한테 뭐도 없이 찡도 없이 뭘로만 붙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 봐 욕도 무시하면 안 돼 이 욕이 정확한 거예요 잘 봐요 내 말은 알아듣죠 유난히 유난히 아내에게 딱딱한 사람들이 경상도 남자예요 경상도 남자 가지고 아내한테 이게 자분자분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러질 않아요 되게 무뚝뚝해 말을 잘 안 해 내가 그것도 분석해봤어요 그러면 경상도 남자가 진짜 말을 안 하냐? 무지하게 많이 해 친구하고 올 때는 친구하고 술 먹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이건 말이 아니요 전쟁이었잖아요 뭐하라 간호 때리시아 뭐하라 막 한다 막 아이고 옆에서 들으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 그러면 경상도 남자는 진짜로 무뚝뚝해 안 그래 술집 여자하고 얘기할 때는 오만친절이 다 나와 그러니까 아내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밥 먹었나? 이렇게 물어봐 근데 술집 여자한테 물어볼 때는 밥 먹었나?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근데 내 말이 많이 맞지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본인들이 지금 잘못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 전혀 의식을 못 해 내가 모든 여자에게 무뚝뚝하고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모르고 좀 둔한가 봐 그런 면에는 그렇게 살다가 한 남자가 부부 학교를 갔어요 부부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형편없는 남자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숙제가 나왔어 오늘 집에 가면 아내를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오 숙제가 딱 나왔어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 하는 말이 뭐합니더 그러니까 왜 못하십니까? 내 삼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십니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죽인다 해도 뭐합니더 그러니까 그러면 졸업이 안 됩니다 웃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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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에따마 모르겠다 집에 가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로 가서 허리를 꼭 껴안고 얘기한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 결혼한 뒤로 평생 처음 한 번 해봤어 그러니까 여자도 처음 들은 거지 놀래버린 거예요 여자가 놀래버린 거예요 뒤돌았고 손이 부었고 와 안 하던지 타노 그러니까 남편이 꼭 껴안고 있다 하는 말이 숙제다 그걸 해놓고 이 남자가 두 번을 놀랐는데 첫째 죽인다고 해도 못할 일은 아니다 지금 뭐 했으니까 했으니까 두 번째 그때 뭘 느꼈어 이 남자가 뭘 느꼈어 평생에 느끼지 못한 뭘 느꼈어 그래서 다음날 또 간 거야 다음날 또 가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뒤로 가서 또 껴안고 얘기한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 근데 이건 숙제 아니다 어제는 뭘로 했고 숙제로 했고 오늘은 진심으로 뭐 해서 우러나서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남자는 예상하기를 뒤돌아보다가 뭐꼬 와 나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니 여자가 그냥 서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때 찡이 간 거야 그게 찡이야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우리는 찌릿찌릿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부부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부부는 찌릿찌릿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찌릿찌릿을 현상이라고 그러고 현상의 전기 이 찡을 찡을 본질의 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나이가 들면 찌릿찌릿은 꺼지고 찡만 갖고 살아요 왜? 나이가 들면 육체적 전기는 꺼져서 살이 닿아도 내 살인지 니 살인지 감각도 없어 그러나 전기가 꺼졌다고 꺼지지 않은 것은 무슨 전기는 있으니까 그 마음의 영혼의 그 전기 요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이 찡이 살아나면서 그걸 이름하여 철든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불쌍하고 못해준 내가 참 미안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는가 봐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사세요 그러면 일찍 철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것이 참 쉽지 않은가 봐 왜? 철들면 또 죽어 그러니 철들고 죽는 것보다 안 들고 살아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 그러니 그냥 참고 좀 참고 그냥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요 그나마 그 철이 든 남자들을 이름하여 예수 믿는 남자라고 그래 예수 믿는 남자가 그나마 왜? 이런 말이라도 듣잖아 이거요 이런 얘기를 서울대학을 가면 듣고 고려대학을 가면 듣고 연세대학을 가면 듣고 동신대학을 가면 듣고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아무 목사님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여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전을 삼고 거할 만큼 중요한 존재다 그건 알고 살지 않게 말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요요요요요요요 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할 만큼 중요한 존재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할 만큼 중요한 존재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할 만큼 중요한 존재다 어쨌든 뭐 비드름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비록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전을 삼고 싶어하는 존재는 돼지가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오직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서 살게 하셨냐 여기서 에덴 그래서 그 에덴의 뜻이 뭔가 봤더니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쾌락의 동산 그래서 딱 몽뚱그리는 걸 행복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동산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에덴 동산 행복동산 행복동산 에덴 동산 장세기 2장 8절을 보세요 장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 두시고 에덴에 아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 에덴에 자 그러면 자자자자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덴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찾아갈 수 없는 것은 그 에덴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두 번째 찾아간들 소용없는 건 그 에덴은 이미 다 못해버렸어요 황폐해져 버렸고 세 번째 설령 그 에덴이 어딘가에 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에덴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알아들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이 에덴이냐 이런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세상을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아담과 이런 세상을 모르는 아담에게는 에덴이지만 이런 세상을 알아버린 우리에게는 에덴은 창살 없는 감옥이요 영화 가운데 영화 가운데 캐스트어웨인가 캐스트어웨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야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이게 구인도 바로 그 얘기요 이 양반이 너무 바쁘게 살았어 너무 하여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누구같이 바쁘게 살았을까 장경동 목사님 같이 나는 주에 이러느라고 바쁘고 일반 세상 사람으로 말하자면 삼성하면 이건희 회장님 같이 현대하면 정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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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회장님 같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바쁘게 탈었어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법받게 탈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거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게 에덴이 되니까 그게 그게 에덴이요 그냥 나무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냥 얼마나 좋아해 에덴으로 돌아갔잖아 돌아버려 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거기서 그 무인도에서 다시 육지의 세계로 빠져 나오는 걸 영화로 만든 것을 패스트어웨이라는 영화란 말이요 내가 그걸 보고 딱 깨달았어 아하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에덴이 에덴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은 너무 외롭다 이제 이런 세상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이지만 이런 세상을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그걸 이제 영화를 보고 깨달은 거요 사실은 영화 보기 전에 다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영화를 얘기해줘야 여러분이 알 것 같아 얘기해줬는데 영화를 봤어야지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것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뭐하고 사는 거요 도대체 난 참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나는요 진짜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아니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바쁘지요 그죠 안 봐도 바쁠 것 같지 않아 나는 오늘 또 새벽 예배 끝났죠 밥 먹고 바로 또 순천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지피 하나 해주고 지금 또 와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와서 이게 또 하는 거야 여러분은 뭐 했어 그러면 직장 갔다 아 직장 갔다 그러면 여자들은 여자도 그럼 안 간 직장은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후회할 것 같아서 왜 뭐 살았나 내가 내가 뭐 했나 하루하루 사는 건 사는데 내 삶을 뒤돌아 봤을 때 내가 뭐 했냐 이룬 것이 무엇이며 싸운 것이 무엇이며 한 것이 무엇인가 후회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중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을 중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해서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사람들을 보니 너무 나보다 못해서 내가 감히 감히 아주 건방진 표현으로 아쉬운 대로 나만큼만 살아도 좋겄어 아쉬운 대로 나만큼만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너무 인생을 못살아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얻어놓은 명성이 있습니까 쌓아놓은 건강이 있습니까 뭐여 들어 놓은 보험이 제대로 있습니까 따놓은 면허가 있습니까 저는요 내 차를 내가 운전 안해요 우리 집사님이 다 해줘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알지 기사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도 그래도 나는 대형 면허 운전도 따놨어요 면허증도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은퇴하고 교회 버스 봉사하려고 그럼 여러분은 무슨 미래를 준비해놨어요 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래요 나는 너무 그런 것들이 가슴이 아파서 그래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기와 성령의 전을 가진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밥 먹는 걸 비둘기가 구경해야지 비둘기 밥 먹는 걸 내가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그 놈을 잡아서 구워 먹는 게 낫지 그렇게 늙어 갔으면 안 된다 왜 준비 없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준비 없이 나는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는 내가 따끔하게 얘기해 주지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적어도 나이 들었을 때 추워지 않도록 나중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자신에게 자식에게 주든 하나님께 드리든 좋은 일을 하든 그거는 죽을 때 얘기고 적어도 놀고서 왜 잘 들으세요 65세에 정년 하고 나면 66세에 죽는 게 아니잖아 그 뒤로 30년 가까이 살아야 돼 정년 정년 하고 인생이 바로 죽는 게 아니요 징그럽게 오래 살아 그 30년 세월을 내가 뭐하고 살 거냐 남자 평균 수명이 76세고 여자가 82세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76살 먹으면 죽는 줄 아냐 60살에 죽은 사람이 16년 놓고 죽은 거 내가 그 놈 갖고 살아야 돼 평균이 76세라는 말이지 76살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벌써 남자가 70 넘어가면요 거의 80대 후반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 노후를 내가 어떻게 그렇다면 적어도 내 노후에 연금보험 정도는 하나씩 들어놓고 적어도 3층이라도 빌딩을 하나 사놔서 세례도 받아서 장목사님하고 크루즈도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노후대책은 적어도 세워놓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뭔 돈으로 뭔 돈은 술값만 갖고도 하고도 남고 담배 피운 돈만 해도 아파트 한 채는 산다 송무체리에서 날린 돈만 모아놔도 지금 고생 안 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여 지금 이 자리에도 맞아요 틀려요 그래 쓸데없는 술은 자꾸 마시면서 적금을 하나 들어놓은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냐 말이오 만물이 영장이란 인간이 아무래도 그렇지 말이오 술값 장난 아니여 포장마차 거지같이 먹어도 몇만원씩 나와 그놈 다 모아놔 보세요 노후 대책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냐고요 그래 놓고 나이 먹어가지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저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한숨만 푹푹 쉬어가지고 그냥 한 삼천원 들고 노인정 나가가지고 그냥 장기 두어가지고 또 그 따랐네 잃었네 아이고 참 아니 무슨 화투를 치면 그것도 좀 따봐 어떻게 뺑 이렇게만 해요 그것도 자손들한테 미안하게 그것도 좀 따서 써봐 용돈으로 기왕이 칠거라면 아 물어봐 성령님 이거 똥을 먹고 날까요 공산을 먹고 돌릴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똥먹으면 설사한다 공산 먹어라 딱 가르켜줄거 아니여 그러면은 먹고 따지 아이고 목사님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왜 하투 치는데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어디있어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 얘기지 나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 에덴으로 돌아가기는 틀렸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에덴을 이루어야 돼 에덴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루는 곳이다 시작 에덴은 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왜 그런 글 있잖아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잡아서 잡으려고 막 산을 넘고 물을 고생해도 못 잡았어 돌아와 보니까 그게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어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여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 잡으러 가서 잡는 게 아니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에덴은 찾아가는 게 아니여 있는 곳에서 이루는 곳이야 자 그러면 이 에덴의 첫 번째가 뜻이 뭐여 에덴은 행복한 곳이다 이거여 뭐 한 곳 그렇지 그래서 나는 모든 사인을 해줄 때 내가 사인을 해줄 때 나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꼭 그 말만 해줘 행복하세요 시작 행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라고 허락해준 어디니까 에덴 동상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에덴은 어디서부터 이룰까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 마음이 뭐 하면 행복하면 그게 어디다 다 그만두고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 행복한 표정이 어디로 나와 얼굴로 그래서 좀 행복한 표정 좀 짓고 살아봐 무슨 인류의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지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거 자꾸 제가 제 얘기에서 죄송한데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목사님은 잘나가니까 그러죠 그 김밥 요구리 터지는 나 옛날 어려울 때는 더 행복했어 그때는 머리 숱도 더 많고 어떤 분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는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디 아파요 안 아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지금 머리가 제일 많은 세미여 머리 나는데 관계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 이걸 알고 보니까 대접을 한다고 한 건지 임상실험을 한 건지 온갖 것 같다 다발로 보고 내가 지금 실습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 사촌동생은 나보다 더 빠졌어 그래도 나는 아직도 빚을 것이 있어요 상당히 외모는 상관없고 그건 다음 얘기고 행복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얼굴로 그 다음에 뭘로 나와야 돼 언어로 언어로 나는 여러분 그냥 그냥 막 건들기만 해도 행복이 툭툭 터져 나오시길 바래요 그게 심령의 에덴이다 그러면 가정의 에덴을 이뤄야 돼 나는 잘 살고 못 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어떻다 치더라도 물론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닌 것은 우리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정말 어렵게 결혼생활을 했어요 정말로 왜? 좀 천천히 하자니까 집사람이 자꾸 서둘러 가지고 졸업도 않은 학생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학생이 신랑이 돼버렸으니 학생이 애 아빠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김치도 주수도 안 먹어보고 그냥 아주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가 더 행복했다니까 여러분이 그때 내 사는 모습을 안 봐서 그래 그때의 모습은 지금보다 빼지지 했지만 마음만큼은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니까 믿지를 않으네 그러니까 행복은 꼭 돈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작 여러분도 솔직히 신혼초가 잘 살아 지금이 잘 살아 그렇지? 그래 신혼초보다 지금이 잘 살지 대체적으로 그러면 지금이 신혼초보다 꼭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생활은 어려워도 그때는 신랑이 이뻤잖아 지금은 살만한데 신랑이 왼수되고 그럼 보세요 지금 가정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 이것이 지금 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돈을 더 갖다 주면 행복해지겠어요? 천만에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에덴은 절대 돈 문제가 아니다 시작 에덴은 절대 돈 문제가 아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조그마한 교회 천막을 치고 지하실에서 아니 2층에서 교회는 많지 않지만 서로 울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식구처럼 지냈던 교회가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엄청 큰 교회 잘 지었는데 모든 시설은 좋아졌지만 꼭 그 교회가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다 사람들은 언제가 좋았다고 그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환경과 현상은 나아졌지만 본질의 행복이 오히려 작을 때가 더 좋지 않았냐 이거지 교인 몇 없을 때 그저 아프면 찾아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있지 아무래도 교회가 크니까 그지만 안 좋은 것이 뭐냐면요 누가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고 죽어도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죽었어 근데 교인이 죽었는데 죽었는지도 몰라 왜? 한둘이 아야 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꼭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꼭 커야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이즈의 문제만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 직장도 무슨 대기업은 행복한 직장이고 중소기업은 불행한 직장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작은 기업이지만 행복할 수 있죠 가족같이 맞아요? 들려요? 나라도 꼭 미국만 행복하고 중국만 행복합니까? 처음만에 조그마한 나라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또 요새 놀란 건데요 선진국은 다 조그만 나라더만 대부분이 선진국은 대부분이 조그만 나라다 시작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중국은 내가 볼 때 영원히 선진국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인구가 14억 된다는데 14억 인구가 1인당 GMP가 2만불 3만불 한다고 해보세요 계산이 되겄어? 머리가 쥐나지 않겄어? 그게 가능할까? 내가 볼 때 이거는 만약에 중국이 1인당 소득이 3만불 되면 전 세계는 다 먹고 삽니다 왜냐? 중국이 1인당 소득이 3만불 되면 그 돈 갖고 3개 다 뿌리고 쓰고 다니면 이게 감이 잘 안 오나? 여러분 원래 소문이라는 건 뻥이 센 건데 14억 인구가 한 곳에다 오줌 싸면 그냥 호수가 생기고요 14억 인구가 동시에 떴다가 쿵 떨어지면 지구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지를 못해서 그러지 진짜인지도 나도 몰라 하여튼 그냥 누가 말을 그렇게 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또 일리는 있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그런데 선진국 보세요 다 싱가포르 인구 400만 조금 넘어갑니다 부산하고 똑같아요 뉴질랜드 인구 400만 조금 넘어갑니다 부산하고 똑같아요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인가 인구 30만인가 인구 다 해봐야 뭐 덴막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다 손바닥만 합니다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하도 적다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 적은 나라 아닙니다 으으으음 으으음 으응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라도 작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만 행복하면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 직장 교회 나라도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흥분이 안 돼. 내가 봐도 전이는 행복하게 보여. 그러는 너희는 뭘 그렇게 불행하게 보여 그러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지. 할렐루야. 나도요. 나도 그냥 심란 너희로 하면 한없이 심나는 사람이요. 이게 뭐요. 집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무슨 집이 없어. 차가 없어. 밥이 없어. 아내가 없어. 자식이 없어. 이게 뭐요. 객지에서 떠돌면서 이게. 나도요. 낙엽이 지면 뒤숭숭하고 흰눈이 쌓이면 한없이 걷고 싶은 사람이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이유가 내가 예수님 일찍 만나서 그런 것 같아. 아무리 내가 답을 찾아봐도 지금요. 똑같은 내 형편에 지금 유명하고 바쁘고 건강하고 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만 안 계셨다. 내 삶이 그냥 무너지죠. 내 삶이. 잘 보세요. 예수님 없는 내 삶이 출장을 나왔는데 그냥 저녁에 자겠습니까. 한 잔 걸치고 자제.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크으. 죽인다. 야. 이 차 가자. 그냥 차 크게만 있다가 가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그러죠 여자의 의무 1등 신랑 예수 잘 믿게 해라 시작 신랑 예수 잘 믿으면 걱정 90%는 없어집니다 걱정 90%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산은 살기는 좋을지 몰라도 걱정은 많을 것 같아요 왜 신랑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그걸 맨 조사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맞나 틀리나 맞나 그런데 왜 전도를 안 해요 말을 들어봐야지 전도를 하죠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걸 딱 맞춘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495장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짓은 죄 사암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짓은 죄 사암을